저는 FTV에 죄진 게 있어가지고. 염유나? 염유나. 남의 성도 바꾸네. 미안해요. 나 아직 낚시피플에 출연을 못했어요. 매번 약속만 하면 어그러져가지고요. 10년을 이렇게 못 출연하고 있네. 우리 저 염 아나운서한테 죄송스럽고. 오늘 날씨 너무 좋지 않습니까? 날씨도 좋고. 오늘은 또 고기도 많이 나왔다네요. 이런 좋은 곳에서 훌륭한 대회를 하게다가 사실 기쁘고. 저는 뭐 이 선수를 뛰어야 되는데 사실. 홍보대사를 하다 보니까 행사 때나 이렇게 뵙는 것 같아서 민망합니다. 아무튼 우리 낚시인 여러분들 새해도 건승하시기 바라겠고. 좋은 족과 오복 부탁해요. 아우 좋아.